여기는 목포해양대학교 입니다. 목포해양대학교 입구마다 열아산 카메라 그리고 mvr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폴대를 천장에서 달아서 이렇게 천장에 염발도 있습니다. 이렇게 폴대를 내려 가지고 모니터 달고 열아산 카메라 달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. 뒤에는 동 카메라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네. 카메라도 되셨으면 나아주십시오. 네. 천장 위행이나. 거기다 싸인을 다 모으세요. 네.